이 노래의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네 우리 동작으로 힌트를 드려볼까요? 노래 좋아요 여기 사운드체크 페스티벌이잖아요 저는 사운드체크 페스티벌이잖아요 이 이름을 맞춰야 해 저는 또 이제 태국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태국 포에봔들한테 남아날던 장사들이 이동완 to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남은데요 이제 말해드릴 수 있을까 모세다 멤버들ым 설명드려요 아멘